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에게도 바로 이 프로세스를 공유했으며 모두가 상당한 업무 효율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사무직 종사하시는 분들 이 영상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그로가 아니라 찐으로 일잘러대는 방법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그로만 끌면서 실속이 없다던가 똥그럼 잡는 얘기를 하기보다 전부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업무에 적용해보면서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에게도 바로 이 프로세스를 공유했으며 모두가 상당한 업무 효율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을 무조건 시청하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MS의 빙챗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빙챗과 관련된 영상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에이전트 GPT와 관련된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둘과 새로운 서비스 하나를 더 이용해 찐 일잘러가 되는 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에이전트 GPT에 들어갑니다. 에이전트 GPT가 뭔지 모르시거나 활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3일 전 제가 업로드한 에이전트 GPT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비짓 GPT로 목표는 GPT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어떤 목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몇 번의 AI가 자기 학습을 통해 도출된 결과값을 PDF 파일로 저장해줍니다. 지난번 영상 업로드 당시에는 PDF 파일 다운로드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덕에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프로세스가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빙을 실행한 뒤 PDF 파일을 끌어와줍니다. 이 또한 8일 전 업로드했던 구글 애널릭티스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영상에 자세히 담겨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측에서 빙챗을 클릭한 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가 보이세요? 를 시작으로 PDF에 요약을 요청합니다. 첫 요약 요청에는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줍니다. 여기서 번호를 매겨 알아보기 쉽게 요약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지난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오늘은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바로 챗마인드입니다. 챗마인드는 마인드맵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I 서비스입니다. 지능형 마인드맵 솔루션, 원클릭 프리젠테이션 프레임, 프로젝트 관리, 브레인스토밍 등이 주 기능입니다. 챗마인드를 통해 한 가지 주제를 입력하고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마인드맵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빙챗에서 번호로 리스톱된 것을 복사한 뒤 챗마인드 프롬포트에 입력해줍니다. 간단하고 짧은 입력에도 꽤 많은 마인드맵핑이 이루어지니 번호는 한 개씩만 입력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복사형 문장을 약간만 수정하여 입력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참여도가 높은 동영상을 만들어 충성도 높은 관객을 유치하는 전략 이 단 한 문장만을 입력했을 뿐인데 마인드챗이 이런 세부화를 통해 전략의 개요, 단계, 그리고 실행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챗GPT나 빙챗을 능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활용해 유튜브 채널에 홍보 및 동영상 트래픽 유도하는 전략만 입력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략의 개요, 단계, 실행의 세부 파트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지금 가서 바로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효율의 상승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피부로 체험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설명드리긴 하였지만 이걸 갖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 좀 더 생각해보시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유료 컨텐츠로 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나의 한 달치 업무 리스트나 유튜브 컨텐츠 기획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